윗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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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처입니다 위처 와일드헌트 DLC들도 설치되어있는데 위처 사실 안해봤어요 DLC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몰라요 음향 볼륨은 다 100%인데 오프닝의 그 할베의 대사가 살짝 좀 볼륨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만든 사람들 축하합니다 가자 새로운 게임 시작한다 처음부터 시작 하츠 오브 스톤만 DLC만 즐기기 블러드 앤 와인 적용 아 전용 음 이거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다 즐길 수 있는거죠 가자 이야기만 즐기기 이야기와 전투의 조화 피비린내 피비린내 나는 뼈 부러진 소리 죽음의 행군 이거 저 그 위처가 재밌다고 다들 그래갖고 일부러 일부러 다른 방송을 한번도 안봤어요 위처가 어떤 전투인지도 몰라 저는 이거 다크솔 같은거에요 이거 왜이래요 난이도가 이거 쓰론브레이커 보면은 난이도 아무리 높게 해도 다크솔 Wha 저도 그렇게 높은거 같지 않던데 여기서는 이거 매워요? 죽음의 행군 여러분은 전 진정 미쳤습니다 튜토리얼 표시 죽음의 행군 가면서 튜토리얼은 켜줘 나 처음이나 가상의 위처2 저장파일 사용. 위처2 저장팔 사용하면 뭐 이렇게 승계되나봐요. 어 없지만 위처2는 안 샀지만 몰라 그냥 켜봐. 오디오가 좀 작네. 그 아픈 지옥이야. 밀프가드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오우 대검 일도양단 레벨업맨인가? 이야 그래픽 멋지네. 어? 어이 까마귀가 눈에 꽂아 오우 오우? 갓겜인데? 잠깐만요. 벌써부터 재밌어. 이건 무조건 재밌다. 저 저 검은 호드의 여인. 여인의 행적을 추적하는 건가? 군대가 왔고? 밀프가드군이 뿅뿅 쏴라. 릴리의 여인의 행적을 추적하는 건가? 릴리의 낯쟁이들인가? 저 라리의 낯... 그리고... 이 레인저들은 딱 보면 아는거지. 이 위처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다아! 오우. 오우. 돌에 마법 걸었어. 오우. 이게 드라마로 나온다구요? 요우. 오우. 오 땅이 꺼진 마법? 자... 딱 자기만 살 수 있는 정도의 마법력. 마녀인가? 소서리스의 흔적을 쫓아다. 어? 뭐지? 이미 약간 소환수였나? 아... 아 입 벌리고 자는 건 똑같네. 케어 모헨. 위처 성체. 그앤레츠 강변. 아 시작부터 나체인가? 어? 아니 저... 저... 저 부위로 저렇게 가는 건 좀... 아... 되게 불편한데 벌써. 잠깐만요. 음... 어우... 보는 내가 다 불편한데... 으응, 으응, 어... 아 물렸나? 잠깐만... 느낌왔나? 잠깐만... 어어어... 하... 서두르라는 거야 하... 하... 시리와 함께 연습할 수 있어 베세미르가 그를 죽여야 해 그를 죽여야 해 야... 몸이 그럼... 나중에... 응... 나중에... 자 다 옷 껴 입었죠 이 스토리상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 약간 이제 성적인 요소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막 기겁하고 히익 음란물 막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캐릭터 묘사에요 세계관 묘사 이런 사람들이다 콧바람이 나오는거는 스트리머가 성인 남성이라서 그래요 추가 컨텐츠를 설치했습니다 오케이 이건 됐고 위처센스 튜토리얼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본적인 용어사전 메뉴로 가세요 케어 모헨 위처센스 엘티를 계속 누르기 점프는 B 어 점프있네요 갓겜이네요 미니맵과 목표 오른쪽 미니맵 미니맵 아래는 퀘스트 목표 케어 모헨 위처센스를 통해 침실문 예니퍼 센스를 사용하자 위처센스를 사용하자 위처센스를 사용하자 위처센스를 사물을 보고 특별한 것이 있나 살펴보세요 음 음 봐봐 시리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긴 한데 불안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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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적으로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정리할 것 같긴 한데 어하 아하 그래서 그 자체가 불안정적이고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녀와 함께 그 자체로 그녀가 그 자체로 그녀의 얼굴을 주인공이 이어지니까 스토리도 이어지겠죠 제가 사실 일리도 안해보고 오늘 위쳐3를 정말 처음 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쳐시리즈 자체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이게 위험한데 잠깐만요 수위가 자 이게 뭐 근데 작중에 뭔가 그런 섹시한 장면이 무조건 나온대서 막 기겁하고 유교 유교문화에 어긋나 그렇게 기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법이 그러면 또 지켜야 되니까 그 유튜브 가서 뭐지 트위치에는 그거 설정할 수 있나 유튜브에는 그런거 설정할 수 있거든요 어른만 보세요 그거 그거 좀 설정해 놓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디 있더라 그게 못 참겠네 큰일났네요 그게 있었는데 잠깐만 자 분명히 그런 메뉴를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유튜브 채팅 느리네요 맞아요 아 이거는 이건가 고급 설정 가야되나 근데 이 게임이 저기 그 심의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긴 했나요 심의에서 심의에서 불가하면은 저도 그거를 하고 아니면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사실 연령 제한 오케이 일단 생방에는 걸어놨고 아 심의도 19금이에요 아 그럼 지켜야되네 법을 준수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겠으면 동그라미에 19그림 붙여갖고 그렇게라도 하면 돼요 트위치는 저기 어디 가서 해야 되지 트위치 유튜브는 그걸 어디서 하는지 아는데 트위치는 그거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음 빠른 검색 미안합니다 처음이라 19금 게임은 처음이라 버벅대는 스트리머를 보고 계십니다 트위치 19금 검색 트위치 19금 하니까 19금 영상들이 막 오후야 이러면서 나오는데 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거 읽어봐야지 이블위딘 방송하려는데 19금 설정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런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컨텐츠 설정 저기 가서 혹시 모르니까 거는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면서요 아 그냥은 안 걸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걸어 걸어 어린이 여러분들 커서 마음껏 즐기세요 어린이 이 성장기 때는 일단은 많이 주무시고 많이 주무시고 아 여긴가 보다 아닌데 잠깐만요 어디있지 메뉴가 바뀌었대요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안보이는데 아 여깄구나 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그래갖고 어 괜히 제가 괜히 쫄고 있는건가요 지금? 너무 쫄았나? 자 준비됐습니다 성인으로 바꿨어요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재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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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 들지 않으면은 쭉 방을 자 어른의 세계입니다 껴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일때 즐길만한 재밌는게 많다구요 에이펙스 레전드 포트나이트 이거 또 어린이 시청자 무시 아니구요 위차센스 뚱뚱뚱뚱뚱뚱뚱뚱 열쇠로 개방함 녹화본 올라가지만 녹화본에도 연령제한 걸죠 뭐 아니면은 녹화본은 그 저기 모자이크 처리 버전으로 절영영 시첨 가능 편집 버전 헨리처럼 올드 위쳐 는 는 시리즈가 어디에 위쳐는 직업 직업이름 인거 같아요 올드 위쳐 영 위쳐 아 쟤가 실이구나 아, 쟤가 실이구나 왜? 잠시 후, 마스터 이 교육은 너무 불편해서 너가 또 잠을 수 있었대 그리워 그녀의 글과 그녀의 글과 그녀의 글에 들었다고 그녀의 눈을 감기고 싶어 그 글에 들었다고, 그녀의 글에 들었다고 그녀의 글에 들었다고, 그녀의 글에 들었다고 그녀의 글에 들었다고, 사실은 정상적이고 그녀의 글에 들은 글에 들을 수 없는 것 같다 혼자 연습해봐야 실수반들뿐이라구 그녀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잘해줘야 예니퍼가 나를 잘 그녀에게 잘해줘야 새 신입 위처는 이제 저 소녀구나 괴물헌터로 키우는거지 오 무공이 들렸어 딱보고 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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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위쳐스쿨이나 엘븐 밭하우스 제가 먼저 갈게요 흠, 만약에 너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떨어질지도 아랫마당으로 이어지는 벽을 따라 시리와 함께 뛰어가자 전력질주는 A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고 아아악! 아아 죽는거 아니구나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아아 시원시원하다 야아 시원시원하다 사다리쪽으로 걸어가 A를 누르면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시리가 올라갈때는 못따라가고 가자 아우 왼손 오른손 왼손이랑 왼발이랑 같이 올라가네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밀면서 B를 눌러 올라가세요 어우 오케이 어우 어우 조작감 일단 직관적이어서 좋아요 어렵지 않아 호흡 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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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데서 떨어지면 죽을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구요 오케이 어디갔지 시리 달리던중 B를 누르면 장애물을 넘습니다 이렇게 야아아아아아 이거 다크소울 같은거에요? 흐흐흐흐흐흐흐 제가 먼저 갈거에요 굴러떨어지면 너가 먼저 가겠지 나도 곧바로 널 따라갈거다 캐릭터 항목 추가 시릴라 내가 더 빨리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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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따위 얘기 질순 없지 에이 꼬맹이 입으로 숨 쉬라고 입으로 꼬맹이 아까 어디로 간거야 하아 하아 꼬맹이 10년은 이르다 나를 따라와 꼬맹이 어디로 갔지? 꼬맹이? 잠깐만 이 화면 잠깐만요 옵션 이거 그 화면 그 뭐지? 화면 설정 화면 휙쉑 돌아가는 그것 좀요 감도 감도 감도를 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니? 감도를 조금 바꿔볼게요 너무 휙쉑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 손에 맞는 그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아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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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 불편해서 그랬어요 편안 이제 편안 시리 따위는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없어 꼬맹이 난 뛰어내려갈거야 1등 1등은 무슨 나나나나나 꼬맹이 이리와 어 또 내려가 난 뛰어내려갈거야 어른이니까 꼬맹이 시리? 하이 시리 몇 명거리가 있으신가 아가씨? 아 너무 미안해 네 양붓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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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었다고 삼촌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베스미어가 잠든 동안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저거 아까 그 서커스 훈련했다고 하지 않았어? 한 방 먹이려고 삼촌한테 삼촌이 자고 있었군요 전 다 읽었는데 직구꾼 스리더는 모형과 싸워라 우리는 실전이다 애들은 가 기초를 복습할까? 나는 지옥 난이도로 하고 있지만 은근슬쩍 은근슬쩍 기초부터 시작한 편이 좋겠군요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숙련된 달인들도 핵심 미술들은 연마해야죠 최대한 애한테 약보이지 않으면서 은근슬쩍 튜토리얼 검을 꺼내게! 검을 뽑자 전투 갑옷을 차려입은 기사부터 시작해 연기의 망령들은 물론이며 뼈를 박살내는 거인까지 위치한 어떤 종류의 인간과 괴물이 공간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리하려면 다양한 무기와 전투방식을 꽤 뚫고 있어야 하죠 이들의 주된 장비는 검입니다 한 자루는 인간과 그 아종과 싸울 때 쓰는 강철검 다른 한 자루는 괴물을 죽일 때 쓰는 은검입니다 또한 모든 위치는 전투 중 사용할 간단한 마법을 통달했습니다 이 표식은 마법사가 쓰는 마법에 비해 강력하진 않지만 한 손으로 손짓하는 것만으로 빠르게 시전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한 장일 때 무척 쓸모있죠 위차 훈련은 또한 연금수렬 기본까지 아우릅니다 위차는 강이 나거나 훨씬 빠른 적과 상대할 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강력한 포션 검에 바른 기름, 폭탄, 치료약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검을 꺼낸다 어... 십자키를 이용해서 강철검을 뽑으십시오 라이트스틱으로 목표 대상을 선택 및 해제하세요 어 다크서울스럽게 오케오케오케 선택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공격이 이 대상을 향합니다 목표 대상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해야겠죠 싸우려면은 자 지정하고 X를 눌러서 빠른 공격을 원 투 쓰리 두, 쓰리 강하게 Y로 강하게 Y가 강공 아하오케 강공을 세 번 하세요 강공 이제 공격하길 기다리세요 회피를 해보자 한 방향으로 회피하면 레프트 스틱으로 방향을 저하고 B를 누르세요 굴러서 피하자 굴러 날려면 B가 아니라 A를 누르세요 아 구르기 까 약간 스텝으로 피하기랑 굴러서 피하기 이런게 있나봐요 연속으로 쳐내기를 해보자 레프트 스틱을 있으면 공격을 쳐냅니다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쳐내요 알아서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되네 어 이제 리포스트 어 공격 직전에 누르면은 패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리포스트가 있어야지 들어와 들어와 근데 이거 타이밍이 약간 게임들마다 달라요 패링 타이밍이 이 프레임을 읽어야 되는데 엘티를 그냥 톡 치는게 아니라 꼭 누르고 있어야되네 오케이 단축 메뉴를 여세요 위쳐 표식스 표식들 위쳐사인 쿠엔으로 시작하지 쿠엔 쿠엔 표식을 사용하자 알티로 시전 쿠엔은 위쳐의 방패로 불린다 왜 그렇게 불리는지 삼촌들이 하는거 보고 봐 회복하라 이그니 이그니를 써 불꽃 튀는걸 보자고 이그니 이그니 불태워버려라 화연피해를 입히며 간혹 상대에게 화상효과 를 부여합니다 스테미너 스테미너가 어딨어요? 스테미너 게이지는 따로 안보이는데 엘비를 눌러서 이젠 아드 표식 염동력 충격파 충격파 기절시키면 어때때로 넘어뜨립니다 오케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흐름을 깰 수가 있지 엑시 차례군 엑시 상대 정신에 영향을 준다 이제박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튜토리얼입니다 기절 저패 이제 이르덴을 써보게 이르덴 마법 함정 함정?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덫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넌 느리다 이거지 폭탄을 던져 폭탄을 던져보자 연습용 폭탄 미처가 훈련중에 사용한다 알비 아하 이렇게 푸스 자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다 외운건 아닌데 아드가 후스로다고 위에가서 서라 밝게 빛나는 연습용 마네킹을 경향해 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에임이 되서 파이어 인 더 홀 자 유대론 튜토리얼은 여기서 끝입니다 원한다면 베스미어 계속 훈련할 수 있고 훈련 그만하려면 검을 집어넣으세요 자율적으로 연습하도록 패링 타이밍이랑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스턴같은거 넣고 막 이래야되는구나 회피가 나올까? 패링이 나올까? 자 이런게 있고 이렇게 회피가 있고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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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판정은 다크솔보단 좀 후한거 같긴 하네요 다크솔보단 후하다 자하 넣고 이런식으로 오케 오케이 피하고 콤보 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 콤보 뚜드려 맞을때는 굴러서 피하고 이렇게 오케이 패링으로 끄고 푸스로다 너도 써보자 푸스 로다 하아 어 오케이 여기까지 아냐아냐 검, 검 집어넣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 여기까지 시 치 시리 잘 봤니? 삼촌 쳐, 처받는 것 치고 나쁘지 않았지? 하!!! 내가 더 낫다고 내려와, 시리 단축키는 없나요? 키보드로 하면 있을까요? 저는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두구를 찾았어? 시리, 어디 갔지? 모형에 있던, 저 더미에 있던 투구를 날려버리고 투구 집으로 가는 척하면서 그냥 도망갔어 뭐지? 뭐가 이상했지? 찢겨져 있어서? 잠깐 사람, 어? 안 돼, 시리 어, 시발 꿈 아, 이게 현재 시점이구나 테메리야, 비지마로 가는 길 1272년 5월 야, 허리에 군산 하나 없는 거 보소 동의 드려면 멀었어? 시간이 좀 있군 왜 스승님께서는, 마스터께서는 주무시지 않는 겁니까 케어 모헨의 꿈이었습니다 예니퍼가 있었습니다 예니퍼가 있었습니다 트리스가 있어야 될 꿈자리에 예니퍼가 등장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시리와 훈련했죠 아, 저의 꿈을 찾고 싶습니다 아, 저의 꿈을 찾고 싶습니다 제 꿈에 나타난 시리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리가 꿈에 나타날 때마다 뭔가 일이 잘못됐어요 갈 시간이군요 가을 지속에 이거 잠시 말할게요 하나가 눈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만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잠시 후 편지에 라일락과 구스베리 향이 나는군 읽으라고 맞지 말고 사적인 얘기입니다 유니콘 인형 한때 우리가 침대처럼 쌌던 물건 요즘 젊은이들이라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걸요 유니콘이 뭐라는거지 유니콘 한없는 전개 들리는가 불리 들리고 냄새도 나는군요 굴드립니다 굴 대륙과 스켈릭의 제도의 삶은 거칠고 험악하며 짧기까지 합니다. 전쟁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마을 바깥을 배회하는 수많은 수없이 많은 괴물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은색 체력 막대기가 나타나 은검으로 싸워야 함을 알립니다. 은검이 이건가? 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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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을 괴롭히는데 아 이렇게 락덴을 바꿀 수 있고 두스로다 하고 부르고 스태미나가 없네요 어휴 말 말이 뒷발로 차사컹 나도 잠깐 자라서 죽겠는데 잠깐만요 그그그 회복하는 거 뭐라 그랬지? 쿠엔이라 그랬나? 아 쿠엔은 방어막이구나 잠깐만요 어우 사례 걸렸어 순간 나 죽는 건가? 체력이요 체력이 불러 불러서 피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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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뒷밤 어어 영영영영영영영영영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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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마시느라 건너뛰기 건너뛰기 악몽을 떠꿔서 제 꿈이었나 동의 드려면 멀었군 악몽이었습니다 아잘 자 다시 다시 보격적으로 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갈 시간이로군요 유니콘인영 자 아 괴물찜이야 자 은검 뽑아 은검 은검 뽑아서 괴물 고정하고 아자 한 대 맞고 시작하고 아까는 노을이 있었는데 밤이 됐네 어흥 손에 가드버튼 이런 게 다 이거야 되는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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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부스 오다 고르고 빨리 잡고 조금 분위기 싸다 하면 피하고 구울의 공격 하트 공격도 무슨 뭐 가드하고 이런 게 있나 어우 잠깐만요 아까보다 더 못하는데 부스 꼬다 넣고 엉엉엉엉엉엉엉엉 게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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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 어렵네 잠깐만요 1대1은 1대1은 괜찮은데 마운틴 블레이드로 따라와 캔더로 따라와 정말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이었죠 이게 보니까 굳이 저기 성인 뭐 걸고 이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투 위주의 게임이네요 전투 위주의 게임 사적인 얘기입니다 금검 뽑고 쿠엔 쿠앤이 아까 뭐라 그랬지 방어막 쿠앤하면 힐 도 들어가나요 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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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들은 빠르니까 나는 빨리빨리 대피하고 얘네들 광역으로 자리 모았을때 어 피하고 피하고 가서 이그니 이상한 데 쓰고 맵이 잠깐만 되게 넓구나 다시 올라가기 올라가기 볼을 처치하자 다시 적 고정 다시 적 고정 어 어 말해 아 왜 왜 우리말에 내가 맞아야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 말 뒤로 가면 제가 당황하지 말고 자가가가 당황하지 말고 자 음 또 꿈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꿈이었어요 자 게임 시작했어요 아직은 튜토리얼 구우라테는 은검을 써라 튜토리얼이죠 다크스올같은건가요? 자 이걸 시작해버렸네 유니콘이녀 예니퍼와의 추어 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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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는 그냥 이거 애들 락거는게 뭐였지 이거구나 말 뒤로 가면 안된다는거 알았고 기절시킨 다음에 두드려 패고 응 한번 긁히고 구울은 빠르니까 치고 빠지기 자 이그니 이그니 갑니다 이그니로 이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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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한테 서커스 하지말라 그러고 내가 지금 서커스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자 계속 굴러다니죠 이인간의 전투법 아오오오오오오오 아 뒤에서 저렇게 덮치기 때문에 으흐흫 방어막인가 그게 회복 아니였어 그거 회복이에요? 물건을 훔치지 맙시다 경비명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회복이에요? 방어막이에요? 제가 지금 가드도 안하고 있죠 한번도 자 제가 감을 잡아야돼 감만 잡으면 할 수 있어요 감이 안잡혀서 그래 으흐흐흫 감이 안잡혀서 그래요 악마같으니라고 노오 자 또 꿈이었군요 이거 대화 끝나고 세이브 할 수 있나? 흐흐흫 자주 더 죽을 것 같은데 저장은 전투 중에 안되나요? 자 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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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저장 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어 말탈 수 있네? 어? 말의 공포수치 이건 뭐야 질주구보 내리기 잠깐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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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어 어 회복은 음식과 물약을 합니다 전투 중 음식 복용 가능 어 음식 어떻게 아 아 밑에 키 누르면 된다고 써있구나 굴 공격도 가드 됩니까? 그거 다 해보자 이런 게임일수록 막 누르는게 아니라 침착하게 시스템을 배워야돼 아 자자 말 자 말 말 말 뒤에 가지말라고 흐흫 정신차려 불회복하네 체력 아 말 뒤에 가지말라고 말 뒤에 자 말 뒤에 가지말라고 자 빵 빵 먹고 빵 먹고 물 물 마셨고 가드 가만 들어와봐 아 가드하면은 스턴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때려지는구나 언제든지 설정 메뉴에서 난이도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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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주는 저 저 저 팁 아 나 저 말 마라테 저거 뒷발질한데 맞으면은 체력이 한 3분의 1 달지 않나요? 그녀를 찾을거야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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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미연씨처럼 그냥 컨트롤키 누르고 있으면은 대화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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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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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지 사적인 얘기입니다 who 아 왜 아 아 저 말 말부터 잡아야하는데 은이 맘에 드나 은검 은검 뽑고 한 한 놈씩 와 너무 어둡네요 잠시만요. 핑계가 늘어나고 있다. 게임이 너무 어둡네요. 구울이 안 보여요. 화면 설정. 어... 밝기, 그래픽 추하다. 자, 자, 감마. 감마... 감마 켜기. 감마를 킨다는 개념인가? 감마는 숫자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더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어, 피했고, 피했고. 구울 내놈. 자, 이렇게 멀리 갔으면은 숫자로도 한 번 넣고 자, 허공에다가 좀 휘두르고 마스터로 넣는... 아, 잠깐만. 말공둥이. 어, 말공둥이 조심조심. 말공둥이 조심. 눈으로 보고 피해. 눈으로 보고 피해. 눈으로 보고 피해. 눈으로 보고 피해. 아, 아, 아. 눈으로 보고 막고. 막... 맞고. 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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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앞에 있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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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놈. 어, 치명타도 들어가네요. 치명타. 강해지겠다. 강한, 더 강한 위처가... 최고야 말겠어. 찌르고. 어, 피하고. 피하고. 그래. 니들 말공둥이로 갔는데 너는 왜 안 맞니? 동료 영감쟁이 어딨어. 뭐해? 잡고.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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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빵, 빵 먹어. 빵 먹어, 빵 먹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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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한 남자. 설, 설, 정상. 위처 중에서 강한 위처가. 개럴트였는데.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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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흫.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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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자, 방한 꿈이었습니다. 흫, 흫. 위. 꿈짜리가 좋지 않는, 보험자효과. 노오. 노오. 갈 시간이군요. 웨이. 딛도. 웨이. 웨이. 똥 꼬집. 사적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찍으. 아, 저, 저, 저. 구울 나버링이 저거 저기. 야 카드로부터 스롬 브레이커로 와 카드로부터 어어어 피하고 아 봤는데 아 진짜 아깝다 자 침착하게 이 천방지축으로 다니지 말고 한 놈 한 놈 상대합시다 당황하지 않고 너무 굴러도 조금 그래요 한 스텝 비킨 다음에 이렇게 때리고 요런거 시점변경이 되게 불편한가 조심조심 못가겠다 이그니 이그니 한 스텝 물러나서 좋았어 한 놈 잡았고 그 다음에 빵 하나 그냥 씹어먹고 우적우적우적 이그니 피하고 어어어 어어 후훌 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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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놈 잡고 당황하지 않고 들어와 들어와 피하고 치하 이얼 안보검 젠 에 MALE 리뷰 이side 여기서 딜하고 피하고 카먼 살짝 빗나가서 촥촥 살짝 탈춤추듯이 살짝 아 춤추듯이 이렇게 아 멋져 아 멋지게 불도 넣고 불 넣고 아 말공독이 조심 구울의 피 체력 재생 음식 먹기나 음식 마시기 혹은 1시간 이상 명상을 통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피와 뼈의 향연 죽음의 행군 난이도에서는 명상으로 체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앗 우리 죽행이죠 어 명상은 필요없고 명상 따윈 필요없어 말 근처로가 A를 누르면 올라탑니다 죽기 이거 뭐 죽으라는거 같은데 괴물관 아 관이 아니라 간 구울의 피 저장 저장 갑시다 저장 저장 한번 죽으면 저장 안되는 하드코어 모드 그런게 있어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이게 철인 이게 철인이 있으면은 진짠가 괴물협바닥 구울피 잠깐 영감 나 루팅도 아직 안했는데 자기는 이제 만렙 찍고 더이상 뭐 필요없다 이건가? 말이름이 로치야 바퀴벌레야 말타기 위천 대부분의 시간을 다음 의뢰를 찾느라 길 위에서 보내곤 합니다 이들은 넓은 계곡을 지나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음산한 늪지를 걸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여행중 게롤틴는 언제나 믿음직한 에마 바퀴벌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치를 부르려면 레프트 스틱을 두번 누르세요 가자 구부할 때까지 에이를 누르고 있으세요 자동이동인가? 음 딴 들어가는데요 자동이동하니까 잠깐 베스미어를 따라가자 따라가자 잠깐만 흠 그들이 또 먹었을때? 아니 그들이 너무 무서워 이 의식은 흠 두번 누르고 유지하면 전력질주 야 야 야 말 원기가 모두 소모되면 여의사질주할 수 없습니다 엉망이 된 마 야 뭔가 오른쪽 상단의 맵에는 어마어마한게 많이 뜨는데 이런거 그냥 지나치는게 맞나? 저 약초 이런거 동미나리 잎 이런거 다 막 수집하고 쟤네들이랑 싸우고 이래야되는거 아니에요? 자 혹시 나는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수집할거 수집하고 어 빠져버렸다 애기똥풀 이런거 수집하고 안녕하심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바닥 조심하시게 가자 가자 자 결국은 풀 뜯어먹고 살아야되나? 허접탱이래갖고 에.. 레프트스틱 두번 누르면은 말이 온다 오케이 갑시다 그냥 메인캐 가자 바로 야 야 야 구보 야 얼마 뒤 응 습격인가? 도와줘요 도와줘 말이 먹히고 있다 누구한테 먹히고 있지? 벌써부터 큰데? 잠깐만요 좀 큰데? 어 말궁둥이 한번 치고 야 뭐야 키메란가? 어 날아오르기 전에 바로 그어갖고 출혈을 가면서 마스터한테 마스터 치고갔어 잣 키메란가 먹이 들고 갔어 마스터 상처입은건가? 별거 없다고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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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왠지 오 오 아스러스러웠어 제 암말처럼 저도 끝날거라 생각했는데 운이 좋았어 아 그리핀이구나 그리폰이구나 그리폰 도와주셨으니 보상을 받고싶으신가요? 나는 난 돈받고 일하는 위쳐 크라운 몇 푼이면 괜찮겠군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근데 돈이 없습니다 죽어 왜 얘기했어 늘프가드인들이 제 물건을 징발해가서 이젠 왜 얘기했어 나만 쓰레기 됐잖아 여기요 50크라운 아 좋아요 다시 흔적을 추적합니까 누구를 찾고있나요? 니가 왜 신경쓰지 그래 여자 한명을 찾고있지 중간키에 긴 흑발 그런사람 본적있나? 아니 하지만 백색 과수원에 모험자 요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방에는 유일하죠 여행객들이 충분히 드나드니까 거기에만 알 수 있을지도 좋은 생각이고 상처를 소독해야 하기도 하고 도대체 사춘기 때 변성기를 어떻게 보내면 목소리가 저렇게 되는 것 같아 호밀위스키라면 좋지 호밀위스키데 그냥 여기는 이 위처3 한글화는 굳이 이제 그 뭐지? 대화는 번역하지만 단어같은거는 라즈베리는 라즈베리 라이면 라이 뭐 로치면 로치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하지? 음독이라그러나? 그냥 그렇게 했네요 허 바퀴벌레 호밀 막 이렇게 안해놓고 가자 길에서 별도 조작없이 A를 누르겠으면 자동으로 길을 따라갑니다 좋았어 50크라운을 얻었다 그나저나 마을과 가까운 곳에 그리핀이라니 숲이나 산이라면 있겠지만 마을에서? 그것도 마을 중앙에 전쟁때문 역갑니다 사방에 시체가 있고 피와 타버린 살점의 악취 말이름 바퀴벌레는 좀 바퀴벌 주인공 말이름이 바퀴벌레면 안사 번호가 마을 근체입니다 평안을 깨지 마세요 경비병은 도둑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일을 눈에 띄게 방해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잊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간혹 지역주민들이 마을이나 도시같은 거주지 근처에 공고게시판을 세우곤합니다 게시판은 여러분 지도에 저 문서 표시로 표시됩니다 게시판에서는 의뢰에 위쳐갈 수 있는 일과 사건 내용을 살펴보세요 비탄의 노래다리 아우 아우 마을사람들 다 치고가고 오리도 밟고가고 어 여기구나 라일락과 고즈베리 여기가 여관이군 아우 о 아우 아우 오 오 오 ko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